눈이 안 켜놨네 읽고 뜻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Not 뭔지 잘 기억이 안나요? 기억이 나요? 뭐죠? Not 두리말로 무슨 뜻이죠? Net 그물 그렇죠 그물이고요 OK 여기서 Moon 그렇죠 다리죠 Octopus 그렇죠 문화죠 OK 여기서 Ostri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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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래요? Omlet OK 그래서 O가 내리는 소리는 그렇죠 O가 O도 내리고 있고 O가 O도 내리고 있고 O가 O 잠깐만요 M O는 M 그다음에 E가 내 이름을 불러줘 E L은 O 이거 안 켜지 잠깐만요 E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E가 한번 더 내 이름을 불러줘 E P는 갇히니까 Omlet Omlet 됐으니까 Omlet OK 그다음에 계속 O Q Q 들어볼까 POT 뭐래요 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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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O가 내리는 소리 한번 동의해볼까요 O가 내리는 소리 O가 내리는 소리 그 다음에 대표 소리 O A 그 다음에 힘 빠졌죠 O 어 여기서는 뭐가 됐죠 O A 됐죠 대표 소리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TAT TAT 그 뜻은 뭐죠 TAT 그렇죠 냄비죠 POT 냄비 단지 이렇게 얘기해서 해서 MAM MAM 그래서 알고 있죠 네 엄마도 네 OK 그다음 PIG PIG 그렇죠 돼지죠 PIG 이렇게 얘기해서 NEC 그렇지 NEC 아주 잘했어요 N은 그렇죠 N E는 대표 소리 N 그렇지 N 됐죠 아이고 오늘 선생님이 이런게 많이 났네 그 다음에 CK는 힘을 합쳐서 그렇지 NEC 합쳐서 NEC 뜻은 뭐죠 NEC OK 복회라는 책이 지난 시간에 가지고 복회 복합을 원리책 복합을 원리책 목표는 어떤 단어를 보고 뜻도 알 수 있어야 돼요 NEC 네게 뜻은 뭐죠 그렇죠 목이 뭐 NEC 그렇습니다 NEC 목이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OSTRECH 뜻은 OSTRECH OSTRECH 요거는 OSTRECH OSTRECH CH가 CH가 OSTRECH OSTRECH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STRE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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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B OSTRE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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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는 O S는 S도 되고 S 간에 두 발소리 하고 또 뭐 Zip 여기는 Zip 합쳐서 Nose 대충 커져 Nose 그쵸 Pen 그쵸 그쵸 Pen 그쵸 Milk 그쵸 잘했어요 수기시험치고 계속 안되겠네요 감사합니다 fragments 유명님 생각 pockets 아